정크랩 정크랩 멋은 없음 덫덫덫덫덫 아 너무 아파 디바 끌 와우 막아주는 거 뭐? 나이스 디바 다운 나이스 디바 디바 디스 빠진가 디바 디스 빠진가 디바 진짜 필인데?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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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 음.. 우리 왼쪽에 층에 윈선이 있어요. 확인. 내가 앞으로 땡길려고 하나 보다. 왼쪽에 층에 겐지도 있어. 윈디 다 있어. 윈디바 겐지도 있어. 와! 어우.. 왼쪽 위에. 왼쪽 위에. 진짜 없어요 이제. 아타 컷. 나이스. 하네. 필 필 필. 메시필 메시필. 맥크리도 컷. 지금 윈선 아직도 있어. 하나 더 해줘. 윈선 반 필. 윈선 필. 하나 더 해줘. 하나 더 해줘. 하나 더 해줘. 갈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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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줄게. 헤디 필이야. 윈선. 윈선 갖고 온다. 윈선 갖고 온다. 팔 밀면 돼. 팔 밀면 돼. 아 나 잠만. 끌었어. 맥크리 맥크리. 하나 내가 맞았다. 맥크리 필. 다운다운다. 아 나 자리. 왠지. 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. 나 궁 있어 이거. 이거 궁 생길 때 한번만 켜주세요. 오케이. 이거 화물에 다닥다닥 붙어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압박 좀 해. 저 뒤에 뒤에 스케줄. 원쪽에 디바. 디바인데. 윈선. 윈선 만 피해요. 윈선 만 피. 저 찍어볼게요. 윈선 필. 저 궁이 있을 것 같은데. 아 뭐야. 아 뭐야. 저 못 봤다. 아 미안. 아이고. 우리도 발키리 써도 되지 않을까요? 나 써도 돼. 써도 돼. 배 아파. 원숭이 만 피.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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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와. 나이스. 아이 좋았다. 뭐야 우리 근데 발키리 안 썼네. 발키리까지 안 썼어. 앞으로. 갈게요. 암. 피! 백도 개잘됐다 이거. 겐지 너무 살. 어유. 겐지 끌. 짤. 야. 지마카와 지마카와 지마카. 펑크 타이어. 타이어 가려볼게. 타이어 피! 아 오버하잖아. 아 피리였는데. 이거 발키리 쓰고 가면 안 되나? 발키리 최대한 늦게 쓰는 게 좋은데. 정크래! 정크래 컷! 원숭이 원숭이 필! 나이스! 야타 볼게! 야타 볼게! 야타 초월 빠졌어 메리시 끌! 메리시 필! 메리시 컷! 야타 볼 수 있어? 나이스 야타 컷! 정크래! 원숭이 필! 정크래 필! 정크래 필! 원숭이 필! 컷! 제발! 제발! 러프! 잡독! 지바 컷! 퀸지! 루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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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 필! 훔쳤어!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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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개잘하죠? 맥크린은 바로 부려서 죽을 것 같은데 안산 님! 예!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 스물이요! 졸업했어요? 당연하죠! 지금 이제 오버워치 하는 백수임! 원래 백수가 좋은 겁니다! 오버워치 하는 백수임! 올버워치! 재능은 있어요! 재능있다고? 아 프로 한번 할까 나도 프로 지향 한번 해볼까? 하하하 옛날에는 프로에 대한 꿈이 엄청 컸었는데 제가 고수들만 기억하거든요 아 나도 기억하는 겁니까 그러면? 네 기억했어요 옛날에 한번 기억했다 설마 그 위도우 필드할때 그때였나보네 본개는 지금 미배치에요 미배치 배치 안봐서 몇등인지 안나옵니다 부계정에 지금 30몇등이에요 이거하고 점수 낮은걸로 올까요? 하도님 부계정 지금 34등인가? 447 몇이었을텐데 그걸로 들어오면 좀 더 편하지 않았나? 일단 딱히 그냥 연습만 되면 돼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아니 이거 어차피 50번 채워야돼서 파라 파라 했어요 파라 위 파라이 빠짐 파라도 돼 파라 디바 좋다 2샷 왠지 파라 왠지 파라 왠지 파라 와우 세타 부싸야 이제 10시 반피 파라 왔다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부숴가지고 파라 정맨이에요 왠지 정맨 못 뛰었어요 나타 어디께는? 야타 정맨 끝에 아 화물 고정 중인데 디바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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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컷 야 캐지필 캐지 컷 왠지 세척캐 피씨 개빡치게 하자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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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필 나이스 야타야타 정맨 야타야타야타 정맨 야타 잡아줘 야타야타 저 줘요 나 나 나 나 야타 공 좀 빨라요 아도님이요 아 저도 돌아요 한 560 있어 야타 저 총 하나에요 적팀 겐진도 좀 많이 찼을거야 나 탱커 본다 상대야 야타 어디있는지 브리핑 해주라 원숭이 컷 원숭이 컷 원숭이 만피 원숭이 뛰었다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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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원숭이 컷 디바필 디바필 원숭이 컷 원숭이 컷 나 접수 이제 원숭이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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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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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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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펄키리 아 펄키리 우리 맥퀴 죽었어요 퀄 빠지 우리 우리도 투월 투월 없어 우리? 아 오고있었구나 아 오고있었구나 원진이 끌었어 파라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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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필 가운타 디바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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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 보정 히라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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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필 아 용검 잘랐어 아 용검 잘라버렸다 따봉 따봉 디바필 아 따봉 따봉 아 로도그 개잘했어 이거 야 부조와 저 부조와 왜 카차야 돼요? 저희 팀에 빠졌어요 선크필 야 뒤에 위즈가 숨어있었어 나 중도 아 중도 enqu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거는 너무 아쉽다 뭐야 너 반갑다 많이 빠졌네 겐지 2층에 올라갔다 겐지 피엘인데 저거? 진짜 피엘인데 나이스 아래로 내려갈 때 사여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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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위로 날라오는거 조심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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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안 돼 나 살아가는 중 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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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랩 반피이야 우리 기바 내려갔어 나 힐 받아야돼요 미스 내려갈게요 너 들어갈게요 아 존나 아프다 저 9분 95퍼 95퍼 ers 원숭이 반피 반피로 뛰어짜간 아이잉 아이잉 왼쪽 없어 역전 왼쪽 원숭이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떨어졌어 하아 따라가버렸어 피엘피엘 메리스피 멜시필 멜시필 2층 메리스피 일단 정크부터 공격해 나이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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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성이 잡았어 통 하나 통 하나 필 겐지 나로 자꾸 궁 채워 아 좀 맞아주지 마요 내가 방병이 있어 뭐가 있어 막다네요 아 나 묻어 나 묻어 나 묻어 아니 저플에 궁 채워주는 거 보고 우리 호그 디바 왔지 나이스 너프? 너프 뒤로 날렸어 갈아줄게 디바 디바 펑 원숭이 아 배지 안 죽었네 와 나 개협하다 개협하다 딜라인 계속 흔드는 중이야 원숭이 원숭이 나 궁 땡겨도 돼? 안돼 난 죽어요 오른쪽 방 안에 탱커 둘 다 있어 타이어 나이스 할만해 할만해 멜리셔 화물에 개피 도망갔고 빨리 정리해야 돼 이거 젠지 궁 올 수도 있어 어 아 미안 미안 아씨 나 오지게 독감 안 난다 엔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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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1분 20초만 다 쓰게 하면 돼 엔지필 야타 앞에서 깝쳐 야타 앞에서 지금 개 깝치고 있어 야 아이 야타 그렇 엔지필 앞에서 막아야돼 앞에서 막아야돼 막아야돼 앞에서 한번 쓸게 나 이거 나 앞으로 잡퉁 넣어줄게 아 팀 인터 팀 인터 위인턱 갈려줄게 아 카요 안 돼 타이어 난 컨처에요 어거님 케어해줄게 디바 때리는 중 디바 1p 디바 1p 안 띠 힌지 찰 체크 필 아껴먹자 아 테라타 앞으로 나 나 여기 방송중이라서 아껴먹자라는 표현보다는 아껴때리자로 합시다 우리 1러동 다했어요 상대 용검 한 7,80평인데 이거 초홀로 카운터 쳐줘요? 아 괜치 끌어! 나 크림없다 조심해 형 크림에 붕봄풍 달렸던 네트 좀 채울게요 아 이거 나 이거 잠깐만 여기 위에서 땡길게 조금만 조금만 우기해봐 아 나 호우구나 나 나 죽어야지 아 호우도 죽었다 발키러 쓰고 가자 발키러 쓰고 가자 야타 없어요 우리 야타도 없어 중요한 건 백님 케어져 야타깔! 아 나 살았어 초월 켜줘야 돼 초월 켜줘야 돼 초월 켜줘야 돼 애쉬하게 애쉬캡피 애쉬캡피 초월 켜줘 초월 초월 애쉬캡피 애쉬캡피 나 터졌다 아는 자폭있어요 저 천천히 해봐 정글피 딱 1 피 딱 1 정글 피 딱 1 초월 초월 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 우리 초월 우리 초필살기야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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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겐지 카운터 치려고 아 겐지 카운터 아 이거 근데 어차피 그냥 초월 켜고 빨리 정리하면 됐었어서 겐지 자르고 시작해서 겐지 자르고 시작해서 겐지